네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68강은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힌 제목인데 배천입니다 배천, 하늘을 짝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 천은 오자철학에서는 자연이니까 그러니까 지람번 했지만 또 집법천 천법도 그 다음 도법자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은 도를 본받고 법을 하고 도는 자연을 본받으니까 결국 천이 자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은 하늘을 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흐름을 짝하다는 거예요 자연의 흐름을 짝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변화의 흐름을 탈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가능한 거죠 어렵죠 말은 쉽지만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건데 현상계는 존재하는 그 순간에 변해가는 건데 변해가지 않으면 현상계 존재하지 못하죠 제일 처음 앞장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면 했는데 뭔지 보지만 거대한 원리가 있어 가지고 그 원리를 통해서 이름이라고 붙일 수 있는 현상계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주는 변해가는 거죠 명이라고 붙일 수 있는 현상계가 없으면 절대로 도는 드러날 방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없는 거죠 그러나 현상계가 등장하면서 바로 이 도가 삼 속에서, 이 우주 속에서 작동을 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이 변화의 흐름을 짝한다는 것은 변화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그렇지 아까 지난 장에도 했지만도 이 68장도 결국 뭘 하느냐 지금 계속 이해하는데 이게 병법이란 문제죠 병에 그러니까 이런 사음에 대한 문제가 바로 전국시대에 와서 엄청 심하니까 전국시대에 결국은 첨부된 글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재미를 이해하는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나는 게 선위사자인데 이 사자를 해석하는 게 병사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남혁은 선생 같은 분은 참 재미있는 봤는데 이 사자는 옛날에 선비사자인데 선자는 그 당시에 이춘추정국시대 당시의 선비들은 문무를 겸하고 있었다 그래서 선비사로 서 가지고 문무를 겸하는 사로 봐야 된다 병사로 보기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왜냐하면 이 문무를 겸하는 사들이 그 당시에 말단 벼슬을 하면서 세상을 이끌어내는 주체 세력적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를 봐야 된다 이런 거죠 아무튼 병사가 됐든 사가 됐든 정말 뛰어난 병사들은 뛰어난 사들은 뭐냐면 불무라 무료를 쓰잖아 이 무자가 뭐냐면 그칠지 불와서 참과자예요 그냥 지가가 무가 된다 이 말이거든 그칠지자 이거 그칠지자 그칠지자와 참과자 합한 글자예요 그게 바로 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수를 쓴다는 건 뭐냐면 어떠한 불안한 요소 혼란한 요소를 잠을 재우고 그치게 하기 위해서 무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역사의 마지막 기절은 대혼란에 오면 그 혼란기는 무력으로 다시 안정시켜서 문치주의로 무력으로서 혼란을 잠재우고 난 다음에 다시 문치주의로 살아가거든 역사라는 건 항상 그때 무력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난 병사들은 천자는 뛰어나다 잘한다 그 병사들은 무력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자는 싸움 전자니까 전정도가 싸움 일종이니까 잘 싸우는 자 잘 싸우는 자는 노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재미있는 표현인데 잘 안되는데 사람이 어떤 토론이 됐든 안그라믄 심지어 어떤 일을 됐든데 노화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에 자기는 감정이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감정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만큼 들뜨는 만큼 이미 헛점이 생겨서 무전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진시의 왕을 죽이로 갔던 TV의 영웅이라는 영화인데 영웅이라는 영화에서 유명한 진시의 왕을 죽이로 하는 그 영화인데 그 진시의 왕을 죽이로 하는 사람 중에 형가라는 사람이에요 형가 형가라고 유명했는데 자경결제 나오는데 이 형가가 진시의 왕을 죽이로 가고 실패하고 죽었지만도 그 사람이 젊었을 때 한때 또들이 무사 생활을 할 때 그 당시에 유명한 개합인가 하는 어떤 뛰어난 무사가 있는데 그 사람만 찾아가서 무거운 길을 잡고 도전을 해요 그런데 형가는 칼을 빼들고 막 폼 잡고 있는데 그 사람은 팔짱을 닦고 가만히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한참 보고 했더니 갑자기 형가가 칼집 딱 닦고 가버려요 그건 왜냐면 귀에 졌다는 거예요 사우러 온 사람의 상대는 막 흥분해가 칼만큼 폼 잡는데 그만 있어 귀로 지긴 거예요 이런 이야기 수업식이 많이 듣잖아요 뭐든지 한 분야 고소가 되면 들떠지 않으니까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진짜 살았는 자는 자기 감정에 흔들리지 않지만 감정을 다스린 거죠 사람 몸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분야 세 곳인데 머리가 상단전인데 중단전이고 하단전인데 사람의 상단전은 이게 소위 생각, 지혜 이 중단전이 감정을 다스린 건데 하단전은 기힘 이거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단전이 허하면 힘이 없고 힘이 없더라도 이건 강할 수 있죠 상단전이 강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런데 대개 산에 가서 쏟아가지고 미치는 경우는 이 상단전이 희가 넘어가고 하단전이 약하기 때문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과해 가지고 오는 건데 그런데 감정 컨트롤에서 중단전이죠 가슴 가슴 그러니까 이 가슴의 중단전을 키우는 방법은 상단전과 하단전이 소통이 잘 때야만이 중단전이 잘 다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감정 컨트롤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 굴리더라도 감정 컨트롤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힘이 엄청 좋아가지고 파워가 있더라도 감정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이라는 것은 상하가 임동맥 유통이 잘 때야만이 감정 컨트롤인데 인도 차크라에서는 네번째 차크라인데 감정 컨트롤인데 그러니까 이 감정은 중단전인 거예요 이 중단전은 여기 제일 좋은 게 활쓰는 거 이게 중단전이라 제일 좋대요 활쓰기요 그래서 활쓰기 옛날에 많이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하여간 사람이 이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으면 결국은 이 감정의 노예가 돼 가지고 뭘 하든지 실패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과학도 그렇잖아요 내과학이 사람이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그 대상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하는 사람은 외적 대상을 보고 자기가 누구나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본 걸 입력이 된 걸 출력할 때는 그 자기 감성을 통하고 난 다음에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내과학에 와서 굉장한 문제가 발생된 거죠 쉽게 해서 우리나라 옛날에 속담에 처갓집이 좋으면 처갓집 소 말뚝이 절한다는 말 들어봤었어요? 그건 이미 감정 때문이에요 감정 때문에 소 말뚝하고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의 보편성을 상실하면 어떤 상황이 딱 들어오면 무조건 감성 쪽으로 좋아 나빠 뭐 등등 판단을 다 해버린 거야 그러한 다음에 이성은 그 판단을 통해서 자기 합류화 시키는 거야 나는 왜 그랬는지를 이게 현대 내과학이 밝혀진 거예요 그렇듯이 감성을 갖다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감성을 컨트롤 못하면 어떠한 관계도 옳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성을 컨트롤하고 제일 정보하는 게 명상참성은 왜 좋으냐 하면 명상참성은 인간이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었거든 감성을 순수하게 만들어지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현상들을 그걸 마치 맑은 거울에서 반사가 되듯이 순수하게 반사가 되기 때문에 자기 감성이란 색깔을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성적자 적 이기기를 잘한 자죠 잘 적을 이기는 자 정말 적을 잘 이긴 자 그런 자는 더불어 전자 빠져서 이게 앞에 있는 게 전자가 더불어 싸우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게 유명한 손자병법이 나왔잖아요 지피지금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백전백승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라고 손자병법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런 논리에서 나온 거죠 그 손자병법 로우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는 거죠 안 그러면 후에 나왔던 로우자가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고라고 했던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잘 이기는 자는 더불어 싸우지 않는 자야 이미 싸우는 순간에는 똑같은 상황이 되어 있지만도 더불어 싸우지 않는 것은 도토리 키재가는 시기에 상대보다 높이 있는 사람은 안 싸우던 내려다보면서 받아들인 거죠 그래 그래 이렇게 된 거죠 고수가 되면 될수록 여유가 많아지는 거죠 하수들은 조금 가까이 싸우지 않고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싸우는 거죠 고수가 되면 빙글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논리표인 거죠 선용인자 사람 쓰기를 잘하는 자 잘 쓰는 자는 정말 뛰어나게 잘 사람 쓰는 자는 뭐냐면 위지, 그를 위해 아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 쓸 수 있는 사람에 자기한테 늦추는 거야 제일 대표적인 게 유명한 게 유비의 상고초리 같은 거 아니에요 한 20년이 어리거든 유비보다는 제갈량은 한 20대밖에 안 되었고 그 당시 유비는 40대인데 한 20살 아래인 제갈량한테 상고초리 해가지고 거기 가서 공수산에 받더거든 그러면서 제갈량이 뭐냐면 그 인품에 반해가지고 결국은 내려오면서 대참모가 된 거죠 융중지계라 그러는데 제갈량이 살던 지역이 융중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서 와서 대담하면서 그때 유비 같은 사람은 올 데 갈 데 없어서 형주에서 남은 몸을 으깃하고 있었어요 조자한테 도망가가지고 가장 비참한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이 제갈량을 만나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갈량한테 갔더니 제갈량이 이제 소위 말하는 상북지계라 해가는데 융중지계라 하기도 상북지계라 하는데 그때 제갈량이 구상을 하는 거야 지금 조조는 이렇고 송구는 이렇고 등등이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이런 구상을 하면 상북이 정립될 것이다 이렇게 계열을 잡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등장에서 그렇게 상북 정립시켜요 그래서 유명하게 된 거죠 융중지계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 사람 쓰기를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쓸나는 사람한테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낮춰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한 거죠 사람은 머리나 대동성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심이 되는 사람한테 누구나 어머니 마음처럼 그냥 푸근해 그래야 된다는 거 바로 그 말 하는 거죠 그래서 시위 이것을 일러 부정지덕이라 다투지 않은 덕인데 다투지 않은 덕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산을 말하면 하악의 사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져 가지고 산 것과는 다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지덕은 뭐냐면 도덕 함유라 자꾸 도가 높아진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 벽 가는 것 차원에 이루어진 거죠 그런 경기죠 이거는 뭐냐면 수양이 가능해요 수양이 있어야 수양이 있어야 이런 경기 눈이 열리니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수양을 한 이 덕이 뭐냐면 수양을 통해서 아는 게 뭐냐면 자기 속에서 진리가 들어있다 하는 것이 배천이에요 배천 하늘을 딱 하는 거 자연을 딱 하는 거 이 하늘과 자연은 뭐냐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거든 자기 속에 진리가 자기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가 하나님은 내 속에 있고 부처님은 내 속에 있거든 요하람은 천명도 내 속에 있고 그러니까 배천은 수양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질을 느꼈다는 게 배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배천을 하는 사람이 결국 지도자인데 요하철에서 하는 게 뭐냐면 천자라 그래요 자기 속에 있는 하늘을 이치라는 거 천명을 아는 거 자기 속에 있는 천명을 아는 자는 뭐냐면 그는 하늘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천자라 그래요 천자는 하나님 아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직접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그 하늘의 삶다운 사랑과 그 하늘의 보편적인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천자예요 천자 그런 천자가 다스려야만이 세상에 조화롭게 살 수 있죠 2잘란린, 4잘란린이 사은 것보다도 전체 화목하게 조화롭게 어차피 기껏해 백년도 못 사는 인생이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풀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사상이죠 부정지덕이라는 게 이런 덕에 있어서 뭐냐면 바로 용인지 능력이 이게 능력이지 바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 수란 능력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조직이 흔들려 조직이란 것은 한 사람 전체가 균형을 잡아 끌어낸 조직인데 이 조직은 리더된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을 쓸 수 있는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조직이 단단해지고 그 조직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이 조직은 늘 불안해지고 깨지고 혼란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용인지래요 힘, 능력 이런 능력이 키워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자기 속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어야만이 그 진리의 눈으로서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용인적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으니까 진리의 눈으로서 사람을 보니까 저런 사람이 등장해야만이 이 시대가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보이는 거죠 자기 욕심에 차 있으면 자기 욕심을 차고워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사람을 보이는 거죠 그러기 큰 사람은 안 보이죠 불안하니까 자기가 불안한다고 능력이 안 되니까 이게 바로 여기에서 68장에 하는 배천의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자라는 말의 현재는 중국에서 천왕이 천재가 천왕이 천재인데 원래의 뜻은 이 천자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제정일치시였대요 제정 그 당시는 제사장과 정치가 일치할 때인데 이 제정일치시였대는 제사장이 있고 정치의 수장이고 정치의 수장은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천명이 통하는 사람이거든요 천자예요 천자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뜻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질, 세상, 평화를 다스리죠 제정일치시였대는 일이었으니까 정부가 그게 분리된 거예요 그 다음 제사장과 정치가 분리된 거죠 뒤에 와서 제사장은 종교로까지 현대화설을 와버린 거고 정치는 지금까지 노동자까지 내려온 거죠 정치의 주장의 개념은 노동자까지 내려온 시기가 됐죠 그러니까 보편화된 이 시대의 참다운 사상은 오늘날 어떻게 보면 IT나 반도체 같은 건 현대인 양식 반도체인데 이런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된 이 시대에 전 세계가 경제가 혼란이 왔는데다가 코로나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사상이 토대 새로운 사상이 이날 토대는 됐다고 보는 거죠 그 새로운 사상은 뭐냐면 보편성 가진 진리를 토대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한 종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내장하고 있는 무한한 영성의 세계 무한한 진리의 세계 각자 이루어 가지고 전체가 다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논리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어느 한 종교가 구원할 수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소중하고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하듯이 전체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시대라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해갖고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68장 선 띄우고 위사자 띄우고 불무라 잘 사오는 사오기를 잘하는 자 위사 이 병사라고 봐야 돼 무사 그러니까 훌륭한 무사는 불무, 무력을 쓰지 않아 무력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뛰어난 병사는 어쩔 수 없이 사오기 때문에 무력을 앞서서 사람을 죽이는 짓을 앞서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불무는 뭐냐면 무력을 석인스대에 어쩔 수 없는 거지 뒤에 또 나오는데 그때 보면 알지만 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할 마음대로 휘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선전자 띄우고 불레라 정말 사오기를 잘하는 이 전자는 사울전자거든요 두려워할 전 사울전자 사오기를 잘한 자 정말 남하고 사오기를 잘한 자는 자기 화를 드러내지 않아 화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감정을 갖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감정에서 왔다 갔다 해요 감정에서 왔다 갔다 뭐냐면 쉽게 니 편 내 편 나누고 내 좋아하는 사람 니 미워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세상에 혼란이 빠진다는 거예요 감정 중에 제일 큰 감정이 뭐냐면 좋아하고 싫어하고 있잖아 미움과 원망 같은 거 있잖아 그런데 빠져버리면 큰 틀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없는 거지 그런 사람은 니다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도 정말 사오기를 잘한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큰 틀을 보며 사와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분노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사람은 감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감정이 끌려다니면 감정이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시야가 넓어지죠 그러면 선 띄우고 승적자 띄우고 부려라 적을 이기기를 잘한 자 사하면 이겨 적한테 이겨 잘한 자는 부려 더불어 쟁자가 빠졌다는 거예요 쟁자는 전자가 빠진 거예요 이 전자는 그 뒤에 안 그러면 쟁자가 빠진 거죠 싸울 전 다툴 쟁 더불어였다 더불어 싸우지 않아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손자병법에 있잖아, 손자병법 최고의 전쟁은 사우지 않고 이기는 거라 했잖아 백전백선보다 더 위가 뭐냐면 사우지 않고 이기는 게 손자병법에 나오거든 손자병법은 백전백선보다 더 높은 경기는 사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변가에 중요한 거죠 감정을 컨트롤해가지고 적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다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국량이 커야만이 가기 때문에 이거 역시 수양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선 띄우고 용인자 띄우고 위자라 사람 서기를 잘하는 자는 그를 위해서 낮추는 거야 즉 설레는 사람만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자가 되려면 뭐냐면 사람의 시야가 열려야 되거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이 그 사람이 어떤 요소에 만지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눈이 열리지 않고는 사람을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선 용인자가 되려면 수양을 해서 어느 정도 해안이 열려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눈이 안 열리면 안 되죠 네 편 네 편이 나눠가서 있으면 세상에 그 부분을 못 벗어나는 거니까 정말 이 시대에 이 로다 당시죠 정말 로다 당시 시대에 그 시대에 정말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사람을 내가 뽑아쓰겠다면 그만큼을 쓸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현대와서 다를까요? 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상은 사람이 다스러가는 세상이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심이냐 지도자는 하심이냐 오다 계속하는 거죠 하심이냐 시위 띄우고 부쟁지위 띄우고 되기나 이것을 일로 다투지 않는 덕이라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보다 환경이 높아야 돼요 싸우는 것은 늘 도토리 키재기 하는 식으로 똑같은 사람끼리 싸우지 상대보다 국량이 큰 사람은 안 싸워요 빙그리 웃고 넘어가지 이 소위 말해서 이 높다면 높은 데 올라가면 알수록 아래가 보이니까 안 싸워 이게 이래 보이니까 이 공자가 말하는 하악의 상단에서 의식이 높아지면 그 하수들은 그냥 넘어가죠 이해하고 끌어안아 주고 보듬어 주고 다투는다는 것은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게 맨날 네가 올린 내 권리 크고 부쟁지위 덕이라는 것은 수양을 해서 덕이 높아졌다 다시 도에 가까운 데요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도를 터득한 경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덕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눈을 가지면 바로 도가 자기 속에 들어와 가지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져서 만물일체라는 그런 큰 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시위에 띄우고 용인 지역이 되라 이런 사람을 바로 사람 쓰는 능력이 있다 그런 거죠 아 그 사람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 보는 능력은 상대한테 있는 것은 내 인도 있다는 거야 내가 내가 상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이 그런 사람 쓸 수 있죠 내가 눈이 없으면 못 쓰는 거지 바로 옆에서 못 쓰지 그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면도 그리고 낸 자의 제일 처음이 양효왕이거든 기억나세요? 양효왕 이 양효왕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거 대량의 수도인데 이 사람은 원래 위나라에 위나라 왕인데 위나라 왕인데도 후인들이 뭐냐면 그력이 너무 작아 가지고 자기 수도가 대량인데 그 대량의 왕 정도밖에 안 돼가 양효왕이에요 원래 이름은 위혜왕이라고 해요 위혜왕은 위혜왕이라고 못 들은 말 아주 비참하지 자기 나라 이름을 못 붙이고 자기 사는 도시 이름 가지고 이름 붙여서 얼마나 소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낮춰받겠어요 이 양효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밑에 스쳐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상왕을 비롯해 가지고 손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자서, 맹자, 해시 그 많은 사람이 스쳐가도 전부 다 못 보는 거예요 상왕을 갖다가 사람, 벽을 쓰라고 해도 또 보니까 저거 무슨 놈의 상왕이 뛰어난 인물이야 스쳐가고 그 모든 사람을 다 못 썼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비참하게 그냥 나라란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망하는 거지 명자 제일 처음 양효왕이 그런 거절이 났기 때문에 사람은 눈이 없는 거죠 용인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위에 띄우고 비참이 아니라 이런 눈이 열린 사람들 부쟁지 덕, 다투지 않은 덕으로서 모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고 또 용인진이 사람 서로 능력으로 세상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시위 띄우고 비참이 이런 사람을 일러서 하늘을 딱 한 사람이야 지혜가 열렸다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하늘을 깨달은 사람이란 거예요 배참 천은 내 속에 있는 거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거니까 수양을 통해서 자기 속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배참하는 사람이야 일은 깨달은, 진리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배참이 되니까 세상이 일치해 배참의 가장 큰 틈은 배참이 되면 도니까, 도니까 배참의 생각에서는 만물이 일치해지겠대요 만물이 일치해지죠 만물이 하나로 보이죠 우주가 하나듯이 진리가 하나듯이 이게 바로 배참이에요 배참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만물 때 내가 정말 진리가 하듯이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쓰게 되고 자연적으로 다투지 않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고지 띄우고 그라 옛날부터, 고지는 옛날부터 내려온 최고의 이치란 거야 옛날부터의 지극한 이치란 거야 이런 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역사에서 노선시대부터 시작이야 끝남없이 내려온 최고의 그게 이치야 그건 최고니까 최고의 이치란 거야 자기 속에 진리가 있고 자기 속에 하나님이 있고 그러면서 세상을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하심이 되면 최고지 뭐 사람이 공부하고 수도하고 깨닫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하면 도움되는 삶을 살까를 용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걸 왜 공부하는 거지 그게 바로 배천의 사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투어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이런 깨달은 이치로 가지고 백성들한테 끝남없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배천을 깨달은 이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극단 최고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했다는 거야 고지 극이라 말했던 거죠 이게 바로 육십팔장 배천의 큰 뜻입니다 네 요가자 끊겠습니다 배천이란 말이 여기서 선생님은